음악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구입이 가능한 세상 어? 인터넷으로 고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 매장에서 판매할 토클로스 부분용 한옥 등심을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고기를 그것도 도배로 구매하신다고요? 아 그럼요 신기하네요 음악 그동안 축산물은 경매장에서 중매인을 통해 구매하거나 혹은 믿을 수 있는 거래처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보통의 방식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저희 금천아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육점이나 정육점 식당에서 필요한 등심, 안심, 양지화 같은 축산물을 부위별로 손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한옥 등심의 경우에는요 품질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가격도 매우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직접 보지도 않고 구매해도 괜찮은 걸까요? 예 물론 괜찮습니다 일단 중간 유통과정 없이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바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고요 소위 경우 부근육 경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품질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실제 제품의 등심 이미지를 매일 사진을 찍어 저희 쇼핑몰에 올리고 있으며 해당 축산물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자신감 그 원천은 바로 엄격한 관리 시스템에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은 헬스업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육가공장에서 가공하여 안전성은 물론 위생적인 부분육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부분육 유통은 기존에 소를 한 마리씩 통체를 유통하는 방식과 달리 식중 유통에 있어 외부 요인에 의한 오염이 없고 박스 단위로 필요한 부분만 구매할 수 있으며 또한 온라인 유통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축산물 유통 방식입니다 온라인 부분육 유통은 식육사업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이를 구매하는 식육 판매장에서는 2차 가공 없이 소매 단위로 썰어 편리하게 판매하므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저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충분한 물량 공급과 더불어 전일 주문 시 콜드체인 시스템에 의한 이길 직접 배송은 물론 지방의 경우 택배로 신속하게 원하시는 제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품의 배송이 무료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식육매장 사장님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신속한 배송을 통해 식육의 신선함과 더불어 정육점과 정육점 식당 사장님께 사업의 신속성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즉 각 식육점에서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의 신속한 무료배송 서비스는 식육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사업자에게는 최대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식육 판매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신선한 축산물과 더불어 양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축산물을 매입하거나 별도로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먼 걸음을 하는 비효율적인 구매 방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육 판매장 사장님의 사업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과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국내산 축산물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희망으로 자리할 것이다